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주자 비핵화 굳이 갈 거 뭐 있냐라고 주장했다는 호의사실 관련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.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